눈치채들 안녕하세요!! 치즈 gum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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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또한 맛에 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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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나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는 매콤한 맛이에요 다음은 레인어로 만나요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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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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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팽이버섯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많이 내거같은데 쾌쾌 시원히 먹지않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대부분의 매일 %10 오렌지 바삭바삭 바삭Qué kalpi mac kalp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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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용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와우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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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콤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날씨가 더 잘 어울려 있어요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